안녕하세요 황씨새끼 저칼키친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와 바나나를 이용해서 아침에 먹기 좋은 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사람에 따라서 먹었을 때 많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는데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칼로리는 이제 토마토 1개가 30kcal 바나나 1개가 100kcal 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토마토 1개 바나나 1개를 먹는다고 하면 총 130kcal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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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